이번 영상에서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에 노드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위치에 노드를 추가하는 기능인 addFirst부터 살펴보죠. 여기 보시면 addFirst라고 하는 이 메소드을 이전에 살펴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부분만 살펴보면 이 중간에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이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이전 것도 한번 쭉 살펴보긴 해야겠죠. 값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10이 들어왔다고 치면 이 10은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그럼 새로운 노드를 사용할 때 여기 들어온 10에 의해서 이 노드 안에는 어떤 값이 들어올까요? 여기 위에 있네요. 노드가 이 클래스의 노드가 생성이 될 때 생성자로 들어온 인풋 값이 내부적으로 이 필드의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next와 previous가 있다는 널 값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뒤에 next와 previous 값을 변경시키면 되겠죠. 다시 이 코드로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새로운 노드 객체를 만들어서 temp라는 이름에 이렇게 저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temp-next는 head이라고 한 것은 기존의 노드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값이 head였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새로 만들어진 이것에 새로 만들어진 것은 이거죠. 기존의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로 head를 지정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head가 null인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head가 null이라고 한다면 어떤 뜻이겠어요? 그 얘기는 얘가 없다라는 것인데 얘가 없다라는 것은 기존의 이 리스트 안에 노드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기존의 노드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head가 존재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head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노드의 이전 노드를 우리가 새로 추가한 이 노드로 지정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던 head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첫 번째 노드가 이제 head 값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즈를 1 증가시키는 그런 로징입니다. 자, add last의 경우도 살펴보죠. 입력 값이 들어오고 새로운 객체는 temp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사이즈가 0이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사이즈는 이 리스트가 몇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건데 노드가, 사이즈가 0이라는 것은 노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노드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 첫 번째 위치에 노드를 추가한 것과 같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add first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놓은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노드가 0이 아니다. 즉, 기존에 노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노드가 있었다고 칠게요. 자, 그리고 이게 head 자, 그리고 이게 tail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새로 생성한 이 노드 자, 이게 뭐예요? temp죠. 이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자, 이 tail의 next로 temp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죠. 그리고 temp의 프리뷰로 테일을 지정을 하는 것은 바로 이 temp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테일을 한 칸 옮겨서 바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노드를 테일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즈를 1로 올려주는 그런 로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노드를 추가하는데 어떤 특정한 위치에 노드를 추가하는 기능은 저 add라는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죠. 자, 이 메소드의 인터페이스는 똑같습니다. k, input 둘 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내부 구현이 좀 달라져요.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자, k값이 0이다. 즉, 추가하고자 하는 위치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addFirst를 그냥 쓰고 끝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이 첫 번째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것을 좀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노드를 만약에 자, 이곳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0, 1, 2 인덱스 2번이죠. 자, 여기에다가 새로운 값을 추가해서 기존의 값들을 이렇게 한 칸씩 밀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k값은 2죠. k값은 2인 상태예요. 왜냐? 여기에 인덱스가 2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뭘 알아내야지 되냐면 자, 여기에다가 새로운 노드를 추가한다고 한다면 자, 이 노드의 이전 노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 추가한 노드의 이전 노드가 새로 추가한 노드를 가리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k번째 노드의 바로 이거죠. k가 2라고 한다면 얘가 되겠죠. k번째 노드의 k번째 인덱스의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싶다면 우리는 k-1의 노드 즉, 이거죠. k-1의 노드에 대한 값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temp1이라는 변수로 지정을 했던 것이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구현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temp1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아까 보셨던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드 이전 노드 만약에 k가 2라고 한다면 k-1이기 때문에 1 인덱스가 1인 노드를 temp1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어떤 역할을 사실을 하는 거였냐면 우리가 원하는 노드를 찾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여기에다가 k-1을 넣어주면 여기는 반복문이 쭉 돌면서 temp1을 바로 이 k-1에 해당되는 인덱스에 위치하는 노드로 세팅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노드라고 하는 메소드는 뭐냐? 이거는 이 위쪽에 있는 자, 여기 있는 이 메소드인데요. 제가 새롭게 정의한 메소드예요.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내부적인 역할은 뭐냐면 이 메소드에 인자로 전달된 이 인덱스 값에 해당되는 노드를 찾아서 그것을 리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드라는 메소드가 하는 역할이에요. 특정 위치에 있는 노드를 찾아내는 작업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메소드화 시킨 겁니다. 사실 얘도 메소드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 거였는데 기존의 코드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메소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k-1이라고 하는 인자를 전달을 하게 되면 이 메소드는 이 인자에 해당되는 노드를 찾아서 그것을 템프1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어쨌든 기존의 노드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고 하고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노드가 이거라고 한다면 추가하려고 하는 노드 이전에 있는 노드는 템프1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템프1의 next 즉 얘의 next니까 바로 얘죠. 바로 얘가 템프2가 되는 거죠. 템프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 만든 노드 지금 노드를 새로 만들었죠. 그 노드는 뉴노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새로운 노드를 얘와 얘 사이에다가 낑겨놔야 되기 때문에 우린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새로운 노드의 next로 템프2로 지정합니다. 이 노드의 next로 템프2로 지정해요.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자 뉴노드의 next는 템프2니까 바로 얘가 얘의 next로 얘를 지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템프2가 없지 않다면 즉 템프2가 있는지로 확인을 하는 거죠. 즉 템프2가 있다면 템프2의 previous로 뉴노드를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템프1의 next는 뉴노드다. 즉 템프1의 next는 뉴노드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뉴노드의 preview는 템프1이다. 즉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사이즈를 1 올려줬고 뉴노드의 next 즉 뉴노드의 next가 없다면 그러면 뉴노드를 텔로 지정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템프1과 뉴노드를 이렇게 양방향으로 연결을 했고 그리고 뉴노드와 템프2를 이렇게 양방향으로 연결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연결을 완성을 시킨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뭐냐면 바로 이 노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걸 보시면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W-linked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풀리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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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